안녕하세요. 저는 젠지 오버워치 컨텐더스팀의 메인일러를 맡고 있는 리스 김소명이라고 합니다. 제가 처음 닉네임 정했을 때는 넘치는 행복?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뭐 뜻도 좋고 제가 진한테 추천받기도 해서 그렇게 정했던 것 같아요. 제가 메인일러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처음 오버워치를 시작했을 때 게임하는 환경에 별로 놓지 않아서 환경에 조금 영향을 받지 않는 캐릭터를 골랐어야 했는데 그게 이제 루시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메인일러가 된 것 같아요. 저는 오버워치 컨텐더스팀의 건틀렛 때 탈론전 때 가장 더 그 경기 때 좀 잘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 경기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. 저는 오버워치 컨텐더스팀의 건틀렛 때 탈론전 때 상대방이 어떻게 플레이할 것인지 예측을 하고 그것에 좀 카운터 되는 플레이 포지션을 잡고 상대방이 좀 까다롭게 느낄 수 있는 플레이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제가 저도 옛날에 오버워치를 잘하진 않았는데 실력이 많이 늘었던 기회가 됐던 이유가 제가 이제 경쟁전 할 때 이제 랭크 게임을 할 때 패배하거나 조금 경기력이 좋지 못했을 때 무조건 나무를 탓하기보다는 저를 탓하고 저한테 문제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. 이게 좀 많으면 좋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있으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제가 이번 시즌 뛰었을 때 조금 중요한 경기마다 조금 아쉽게 저희가 너무 무기력하게 패배해서 이번 시즌은 조금 최대한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고 팬분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